육군 32사단 소속 간부 2명이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헌혈증과 모발을 기부했습니다. 32사단 소속 이창한 상사는 10년 동안 모아온 헌혈증 104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했습니다. 기동대대 인싸장교이자 여군인 우주경 중위는 소아암 환화를 위해 기른 머리를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